한화이글스가 기아와의 주말 3연전에서 레전드 매치 시리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두 팀은 주말 3연전 동안 올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며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오늘 경기에 앞서 이글스 출신 레전드인 송진호와 장종훈, 이강돈, 한이민, 유승환 전 선수들을 초청해 합동시구에 나서며 앱을 통해 사전 선정된 50명의 팬들은 송진호와 장종훈 전 선수의 사인회 시간을 갖습니다. CNB 스포츠는 두 팀의 시즌 4차전 경기를 6시 20분부터 생중계합니다.